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대하는 펫 휴머니제이션도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보도국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기자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커지면서 여행을 갈 때도 함께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반려동물이 항공기를 탑승하는 추세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혹시 박창진 아나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시나요?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는요? 사실 저희 집에도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국내 인구 중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른다라는 집계가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을 전후로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수를 비교한 조사가 있는데요. 그 결과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은 총 2만 8,240마리의 반려동물이 항공기의 보호자와 함께 탑승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2만 78건 또 2021년에는 2만 1,87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내선은 코로나 이전보다 반려동물 탑승 건수가 무려 25.7%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에도 1만 8,364마리가 항공기를 탔습니다. 국내선 이용 횟수가 역시 23%나 늘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어떨까요? 제주항공은 반려동물 기내 동반 탑승 건수가 지난해 2만 7,023건으로 2019년보다 3배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 수치를 통해 말씀해주셨다시피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를 탑승하고 여행을 가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도 늘어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먼저 항공기에 탑승할 때 꼭 필요한 티켓이 있습니다. 바로 보딩패스인데요. 이 보딩패스를 반려동물을 위해서 발권해주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2021년부터 반려동물 특화 서비스인 티팻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이름이 찍힌 탑승권을 발급해주고 또 팻 전용 승무원 유니폼을 증정하거나 판매합니다. 또 제주항공은 반려동물 전용 도시락을 출시했습니다. 또 탑승 횟수에 따라서 스탬프를 적립해주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페페스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내놓은 곳은 비단 항공사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녹지대에 국내 공항에서는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쉼터를 개장했는데요. 무려 규모가 8천 제곱미터나 되는데요. 이곳에는 전용 산책로와 포토존, 소형견, 전용 놀이터와 같은 다양한 놀이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상 함께 여행을 가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강아지 어디에 맡겨야 하나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김포공항 내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호텔링 시설도 입점해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60마리 정도 가능하고 저희가 성수기 때는 거의 만실이 될 정도로 예약이 많으세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코로나가 좀 풀리고 예약이 더 많아지는 상태고 지금 내년 설에도 예약이 지금도 되고 있어서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참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반려동물 동반 탑승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부 불편함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패티켓을 지켜달라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유명 반려동물 유튜버가 본인의 강아지를 기내에서 케이지 밖으로 꺼내서 문제가 된 것을 해당 탑승 승무원이 폭로한 건데요. 현행상 항공사들은 반려견을 기내에 데리고 탈 때 케이지 안에 넣어서 또 앞좌석 아래에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케이지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합산 무게는 5kg에서 9kg 이내야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 혹은 무릎에 꺼내서 올리는 등 이런 행위들은 항공사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 수칙들이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객들과 일반 여행객들이 기내에서 서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패티켓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패티켓 캠페인을 계속 지속 진행하면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같은 패티켓 캠페인을 펼치는 곳이 비단 항공업계뿐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항공업계뿐 아니라 식품, 유통, 보험과 같은 금융 분야 등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패티켓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아지 키울 때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진료비잖아요. 이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르츠화제와 KB손해보험 등 모두 11곳입니다. 또 대웅제약의 반려동물 전용 건강기능식품 관계사인 대웅펫이 단순한 반려동물 영양제뿐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 또 아토피 신약 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군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서는 이명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